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래서 하나님 어떡해요 이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하고도 동일하였습니다 그 대답은 내가 있지 않느냐 하는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내몰려도 우리 영락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기도를 시작할 때는 가슴이 답답하게 시작하지만 기도를 끝나고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있잖아 힘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냥 개념으로 머릿속에만 넣어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도 뒤집어 엎으시는 역사를 우리들 속에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시건만 그러면 그 은혜를 도대체 누가 받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받는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구하며 부르지적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두 군데 성경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당신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오는 이들을 찾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10편 145편 18절 19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고하는 모든 자 고 진실하게 간고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지즘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지난번에 에스더 시대 때 유대민족이 멸망당할 위기를 만났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위기가 변하여 큰 은총의 기회로 바뀌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인데 그 은혜를 받을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모르드게가 되리라 내가 에스더가 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깨어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일 그게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때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데 119 대작전을 하고자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부끄러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부자여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주님께서는 라우디기아 교회를 정반대로 진단하셨다고 했는데 우리의 진면목을 발견해서 변화되길 원하는 모습들을 찾아내고 결심을 하고 그래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중에 네 가지 이상을 실천하면 이긴 것이고 세 가지밖에 못하면 무승부고 그 이하면 진 걸로 해서 한 번 119일 중에 내가 몇 번이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고 그걸 홈페이지에 체크하고 적어내서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해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로 말하면 119일 중에서 적어도 100일 이상은 이겨보자 그런 제안을 말씀드렸어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 민족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오늘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영적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현실 속의 승리로 나타나게 될 줄로 기대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요새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은 일을 시작하는 저 목사는 마음이 어떨까 아무것도 안 하면 너무 편하죠 아무것도 안 하면 뭘 저런 걸 시작해갖고 저렇게 피곤하게 목회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요새 제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뒤숭숭하죠 제 마음이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서로 성격이 다른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아휴 우리가 이거 해낼 수 있을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 김 목사가 뭘 하자고 그러니까 나도 요번에 한번 해봐야 되겠어 이렇게 각오를 하시면서도 근데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마음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건요 우리가 약하다는 데서 오는 겁니다 우린 약하거든요 아당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 죄를 범하던 그때부터 모든 인생들에게 다 그게 이어져서 우리는 마음 먹은 걸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아무리 선한 걸 결심한다 해도 그걸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너무도 연약한 그래서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이건 뭐 요번에 하는 119 이것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목회 자체를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될 때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뭐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 성경을 보면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도 다 연약했었고 그분들도 이런 두려움에 있다가 좌절한 경험들이 많으신데 성경은 그걸 숨겨주는 게 아니라 여과 없이 다 기록해서 알려주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좌절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에 보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모나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는 원유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자려고 한 사람은 없었어요 다 주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겠다고 마음은 그렇게 원했는데 그렇게 못한 이유가 뭡니까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죠 심지어는 곳곳에 다니며 왕성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시던 바울 같은 분도 이런 좌절을 경험하셨는데 로마서 7장 21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는데 육신이 너무 연약하고 악해서 그대로 하지를 못하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바울 같은 분도 탄식을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119 대작전을 시작하면서 해낼 수 있을까 이 연약함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이걸 제 마음속에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반대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요 다 해냈어 와 우리가 이걸 해냈어 대단해 이렇게 말하면서 교만해질까에 대한 두려움도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한테 목사님 힘내세요 화이팅 그러면서 우리가 누굽니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락교의 교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힘이 좀 되기도 해요 아유 저분이 이렇게 격렬해 주신다 고맙다 그러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다 잘 되면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누군데 이러면서 교만해지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자만심과 자부심 이게 교만이 되고 또 이게요 중간에 낙오한 사람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쪽으로 이상하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보셨죠 우리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을 주셔야 돼요 이러면서 그게 무슨 대단한 공로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놓게 될까 하는 정반대 두려움도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 저런 두려움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영락교의 성도들이 좌절해도 빠지지 말고 그 교만의 늪에도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거 하는 것을 기쁨과 축제처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생각을 하는데 대답이 이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이 여기서 시작되는 건데요 핵심은 성령님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승리하라고 여러분 아까 사도 바울이 좌절하신 말씀을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로마서 7장 24절까지 읽어드렸는데요 그 바로 다음 절로 넘어가면 그 좌절 속에 있던 바울사도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쪽으로 그 내용이 바뀌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5절 읽어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증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현재 상태가 어때요 마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육신으로는 현재 죄의 법에 질 때가 많다고 탄식하죠 아직 상황이 바뀐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감사를 입에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니 상황이 여전히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감사를 이야기할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이지? 하고 보니까 그 열쇠가 어디 들어있느냐 하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바울인 나 자신을 보면 감사할 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하게 된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감사할 수 있단 말일까요? 그게 이제 8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반복된다는 걸 유념하셔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방금 읽은 구절을 다시 보시면요 죄와 사망의 법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게 뭡니까? 아주 간단한 겁니다 죄를 지으면 결과가 뭡니까? 사망이죠 죄에 싹쓴 사망이니까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어떤 법이 또 있느냐 하면 생명의 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법이 이기는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예수님께서 죄도 해결하시고 사망도 해결하셔서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죄가 해결되고 나니까 사망도 없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생명의 복음 그런데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 각자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중에 성령님이 돕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신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모아서 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없어졌냐 정죄가 없어졌어요 잘못한다고 너는 죽어라 119 대작전에 중간에 낙오한다고 너는 희망 없다 이런 게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다 보면 지는 날도 있을 거예요 잘못하는 날도 생기겠죠 그래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가 없으니까 내가 여섯 가지 제목을 정해가지고 결심하고 하다가 잘 못하는 날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왜? 주님은 이미 우리를 해방시켰으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와 꼭 내가 하루에 여섯 가지 실천해야 될 텐데 너무 인간적인 부담을 가지면서 무슨 율법적인 선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서 하면 이게 기쁨의 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로 와보세요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13절 읽어드립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이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건 내 힘, 내 의지를 가지고 사는 걸 말해요 그러면 그 결과로 우리는 죽을 것이고 실패할 겁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면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의 악한 일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악한 일을 무슨 방법으로 죽일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몸의 악한 일이 뭡니까? 몸의 악한 일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기록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아 이게 문제야 내가 여섯 가지 결심할 때 바로 이걸 해결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녈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영적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이번에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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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지고 싶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결심을 해도요 뭐가 문제일까요? 방금 전에 읽어드린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 매일같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길 원하는데 음란에 빠지는 사람도 생기고 깨끗하게 살길 원하는데 술도 취하고 방탕도 하고 평화의 사람 되길 원하는데 분내고 당짓고 시기하고 이게 육체의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겨내지 못하나 이게 계속 우리 속에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목회자들도 무너지고 장노님들도 실패하고 바울사도도 그것 때문에 어렵지 않았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육의 일을 극복할 수 있나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냐 하면 우리 생각을 성령님이 꽉 사로잡아가지고 그런 더러운 일을 생각하지 않도록 아름답고 거룩한 일로 우리 생각을 이끌어 가셔서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로마서 8장 5절과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 성령님을 따라 사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 자체가 달라요 관심사부터가 다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읽어드리면 내가 이뤄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119 대작전 이거 하면서 내가 결심하고 내가 노력해갖고는 이거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밤이면 밤대로 낮이면 낮대로 영락교의 성도주 속에 역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주님을 찬송하고 말씀이 매순간 생각이 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성령께 이끌려 살면 육신의 일들을 우리가 억누르고 거룩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그때 비로소 우리가 뭐가 되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딸이라는 말이 괄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만 좋아하나 봐 그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바로 그겁니다 기독교적 영성은 너 잘해봐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어금니 깨물고 두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열심히 이거가 아니고요 성령님의 능력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데 따라서 기쁨과 감사로 따라가게 되는 게 그게 기독교 영성의 비밀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천사처럼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적절한 훈련이 없다면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인간적인 지식이 많고 언변이 뛰어나서 유창하고 재미난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훈련된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 메시지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결국 목사든지 누구든지 교회 일이든지 가정 일이든지 인생살이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우리들은 성령님을 따라서 행해져야 될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성령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추건합니다 그래서 장신대 교수를 역임하신 오성춘 목사님 광야의 식탁이란 책에서 기독교 영성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어떤 성품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과정이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고쳐나가는 과정이요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기도와 묵상과 성경 말씀을 통하여 훈련을 쌓아 그리스도의 새로운 성품을 창조하며 이렇게 쭉 이어져요 결국 내가 기독교적 영성을 가진 성도가 된다는 것은 성령님 안에서 훈련을 받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르익어가고 성령님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그게 바로 기독교 영성의 골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119 대작전에 참여하실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으로 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해낼 수 있겠어? 이 두려움도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니까요 또 해내서 우리가 이러면서 교만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도우셔서 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119 대작전하는데 막 인상을 쓰고 막 힘들어하면서 억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잔치자리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뭇잎 하나가 이렇게 똑 떨어지면 어떻게 내려갑니까? 흐르는 시냇물에 자기를 맡기면 흘러내려가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영락교의 안에 은혜의 시냇물이 흐르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다 나를 맡겨가지고 그냥 둥둥 떠내러 가면 되는 거예요 막 힘을 주고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될 것이고 언제 119일이 지났나 금방 지났네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거룩한 축제가 영적인 축제가 영락교의 안에서 이루어지고 저는 소원하기를 그 과정을 통해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우리 하나님을 정말 영적으로 깊이 만나시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나 그 기쁨을 짜릿하게 느끼시게 되길 바라고 어떤 사탄의 시험도 이기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상황을 뒤집어 엎으시는 홍해에서 구원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가 북한 문제든 어떤 문제든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그게 영락교의 성도들이 오늘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방법은 성령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도 이곳으로 인도했으니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역사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게 빛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성령님으로 이어질 이경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이경이 도움이 되어서 그 성령이 많이 있어서 그 성령이 비하소서 유행하는 것과 아픈 시험이 그 성령이 아픈 시험이 감사합니다.